아래의 링크를 누르세요. 홈페이지에서는 더 많은 매물을 금액별로, 지역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도 새희망 부동산입니다. 길상면과 접해 있는 부른면으로 초지대교 방면 이용이 원활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편안한 평지에 남양받이로 또래같은 주택이 어우러진 타운하우스 내의 2층 신축주택입니다. 대지 127평은 도로집은 포함한 면적으로 잔디마당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펜스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물 약 33평의 먹조주택은 지중해풍 외관으로 거실은 2층과 연결된 청거 높고 시원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층에는 운치 있는 테라스가 있는 예쁜 주택으로 전원주택, 은퇴주택, 세컨드하우스로 추천해 드립니다. 강화도 남단 길상면에 접해 있는 부른면으로 편안한 평지에 또래같은 전원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전원마을이 형성 중에 있는 타운하우스 내에 남양받이입니다. 초지 대교까지 차량 10분 이내로 청라, 김포, 인천 서구 방면 출근 가능합니다. 도심 출입이 자전되게 적합하며 버스길까지는 도보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생활권은 온수리권입니다. 근거리에 강화도 동쪽 해안도로가 있으며 유명 사찰 전등사가 있는 정족산, 길상산 등 절길거리가 풍요로우며 마을길을 따라 산책하시기 좋아 은퇴주택,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로 추천해 드립니다. 토지 127평은 도로집은 포함한 면적으로 초록빛 잔디마당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현관 앞으로는 다방면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넓은 데크가 있습니다. 건물 약 33평은 이천과 연결된 천거 높고 시원한 거실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귿자 싱크대가 있는 주방은 텃밭 이동이 가능하여 주부의 가사 동선이 편안합니다. 1층 욕실에는 욕조가 있으며 2층에는 운치에 있는 포치가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망 부동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조택 내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이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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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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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